와 오랜만이에요 어디가세요 제 아들 데리러 갑니다 저 아들은 하나밖에 없죠 아들 데리러 갑니다 제 아들 비밀 있어요 있어요 몇시지 9시 23분 조금 이따 나가야 되요 잠깐 심심해서 켜봤습니다 머리 오 중국팬 와이니 압살롬알락궁 어 아들 안녕 하하하하 핀포구 빅 지고 이제 세朝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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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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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아 좋습니다 형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 와요 아직? 예썰 형 예썰 너 얼굴 왜 이렇게 시꺼면 보이지 안 그래도 까만데 갑자기 나가기 싫어 사실패 이상해 예썰 저게 움직인 거 아니 네 너 얼굴 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기 싫어진다. 베이징 가고싶어요. 근데 저 물거리 진짜.. 못생겼다. 베이징 가고싶어요. 부산관리 도착.. 유가하니 반응력이 안imerkolog이예요. 비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까지 궁금하시면 스토리아에 부분선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являd게 큰 그림을 만들었음. 가지고 있는 걸 말해봅니다. daha Bendito와 비밀고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여기 로봇. 여기 로봇 생겼죠? 로봇. 어이구. 야, 가만있어 봐. 여기 로봇 생겼죠? 로봇. 예? 로봇이 생겼죠? 그 다음에 자, 여기. J.W. 됐죠? 로봇 말고 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세 flex이 잊지 않는거군요. lerin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곡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예, 작곡, 작사, 일러스트, 이렇게 오케이, 자주 키면 많이 놀아주세요. 심심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전 노래방 갔다가 끝이에요. 오늘은 가볍게 그냥 대화하려고 킨거라서 항상 대화밖에 안하지만 해드릴 게 없어요. 이게 제가 라이브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일단은 최대한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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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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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추첨의 documents 네?, maximize 저 장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ать을 가야해요. Bye bye. 자주 셀게요. 사랑해요.